When they do get married, 그들이 정말 결혼하면 continue, 캐슬린 계속 이야기합니다. They are going to waste to live for a while until it blows over. 그들은 서쪽으로 갈 거예요. 서부로 갈 거예요. 잠깐 동안 살기 위해서. Until it blows over 하면 사그라들 다 가라앉다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혼하고 결혼하면 뭐 소동이 일겠죠? 그러니까 그 소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깐 살기 위해서 서부로 갈 거예요. It would be more discreet to go to Europe. 유럽으로 가는 게 더 사려깊을 텐데요. Oh, do you like Europe? 유럽 좋아하세요? She exclaimed, surprisingly, 소리쳤다, exclaimed. I just got back from Monte Carlo. Monte Carlo에서 방금 돌아왔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면 유럽에 가는 게 더 discreet, 신중한, 조심스러운, 유럽에 가는 게 더 조심스러운, 신중한 일일 텐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 캐슬린은 진짜 뭐 아무도 모르죠. 데이지가 캐슬린이어서 이혼을 안 한다는 등. 그런데 닉은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그러면서 거짓말도 참 적당히 하지. 이렇게 억지스러운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 그러더니 캐슬린이 한다는 소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그라들 때까지 서부에 가서. 아니 지금 이 톰하고 데이지, 닉이나 다 서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속으로 그러겠죠. 닉은. 참 턱도 없는 소리다. 우리가 다 그 동네에 왔는데. 아니 거기로 간단 말이야? 다른 곳이라면 모를까? 그러면서 유럽으로 가는 게 더 신중한 일일 텐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유럽, 진짜 유럽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캐슬린은 유럽 얘기를 하니까. 아 이 사람은 서부보다는 유럽을 더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꼬지곳대로. 닉이 유럽을 좋아해서 추천하는 소리로 알아듣고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 그래요? 바로 작년에. 다른 여자와 거기에 건너갔었죠. 오래 머물렀나요? 그냥 몬테칼로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마르세이 유를 거쳐서 갔죠. 출발했을 때는 1200달러 넘게 있었는데. but we got jipped out of it all in today's, in the private rooms. gip 하면 이게 비격식인데요. 바가지 썼다. 명사로 쓰면 바가지란 뜻이고 that was a real jip 하면 정말 바가지였다. 하는 말이 되겠고요. 동사로 썼죠. 속여서 빼왔다. 바가지를 씌우다. defrauded. defraud. swindle. cheat.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it는 돈이 되겠고요. 이 돈 전부 다 바가지 써서 뺏겼다. 이틀만에. private rooms. private room에서. 이거는 호텔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전용실, 특실이 되겠고요. 도박실이라면은 여기도 이제 특실이 되겠습니다. 도박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의 경우에 달리 입장료가 전체 들어갈 때 내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따로 또 입장료를 내거나 추가 요금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따로 마련된 별실일 경우에는 거기로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내고 기타 부대 비용을 이제 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하면은 호텔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도둑들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이제 private room에 머무르는 걸로 나오는데요. 요것도 이제 전용 객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특실에서 이틀만에 돈 다 털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분한 거예요. 뭔가 바가지 써가지고 뺏긴 거 속여서 뺏긴 거 이런 것 때문에 돌아오는데 끔찍했지요. I can tell you. 정말이지. God, how I hated that town. 아, 그 도시 정말 싫어요.